지난 10월 7일 명동대성당에서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한우리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지휘자 전소영 음악감독이 지휘하는 한우리 오케스트라 그리고 바리톤 최윤성 가톨릭 합창단이 함께했는데요. 공연 실황을 들려드리기에 앞서 함께한 지휘자 전소영 감독과 한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분들 유쾌한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화사한 무대가 여러분 덕분에 펼쳐지게 되어서 행복하고 또 우리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공연했던 그 기운이 다시 느껴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한우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를 맡고 있는 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은 단원의 엄마 김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그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 문화지원팀 팀장 김이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는 이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랑 정말 닮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도 플루트를 연주하는 남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글을 보니까 예은이 두 명이네요. 이예은, 남예은.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플루트를 연주하고 있는 임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플루트 연주자 세 분. 그리고 또 우리 이 하늘이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는 팀장님과 또 음악감독이신 지휘자님. 그리고 또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엄마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하늘이 오케스트라를 대표한다고 오늘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렸고요. 자, 우리 전소영 지휘자님. 그 하늘이 오케스트라는 어떤 오케스트라인지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초구립 하늘이 정보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이 단체는 음악적 특기가 있는 발달장애 음악가들을 직업 연주로 고용을 해서 연주 활동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서초 하늘이 오케스트라를 계기로 전국에 많은 직업 연주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른 발달장애 오케스트라들도 이렇게 하늘이 오케스트라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교육이 음악 교육이 특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저도 같이 공연을 많이 해보고 또 그래서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진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팀장님? 네. 과거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활동으로만 여겨져 왔는데요.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걸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초그립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트레이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이분들이 직업적인 역량을 가지고 직업 연주자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직업 연주자로 구성된 한우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서로 음악을 듣고 소통하고 지휘자님의 지위에 반응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 음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우리 단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막 핏담 눈물을 흘려가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연주력을 갖춘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번 공연 때마다 받나요? 아니면 월급을 달마다 받게 되나요? 지금 저희 전 단원들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정직원이고요. 네. 매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가고 이게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정말 복지국가 실현에 큰 초석을 올려오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런데 우리 전소영 지휘자님은 원래 뜻이 있으셨죠? 이 프로젝트 어떻게 오케스트라 하늘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꿈꾸고 살아온 건 아니고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좀 하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제 귀국 독주회를 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날 굉장히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았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장애인분들을 특히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자 이런 말도 못했고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조금 계속 남아서 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뵙고 싶어서 세종문화회관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그분들이 결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처라도 알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학업을 마치고.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적합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공연식 국장님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맡은 건 아니고 제가 오카리나도 가르쳐봤고요. 발달장애인분들. 그래서 합창도 해봤고 그런 이제 초석이 있었고 그러다가 2019년에 직업연주자로 되면서 제가 함께 우리 한우리 오케스트라와 하게 돼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 감독이신가요? 어떻게 되시나요? 두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명동성당에서 우리 이제 공연 기다리면서 같이 대화를 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지휘도 공부하셨지만 또 다른 공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좀 어떤 류의. 네. 특수교육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음악하고 특수교육이면 너무 잘 맞는 거네요. 지금 저의 일에서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특수교육학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일에 전공을 또 하셨으니까 이해력도 높고 정말 이 일에 정말 사명을 가진 그런 지휘자님이 탄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런 면이 조금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하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지금 5년 됐어요. 5년. 5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오케스트라도 실력이 처음부터 자라진 않지만 하면서 많이 또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변화를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게 한 명 한 명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연주를 할 때는 제가 지휘자가 입으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말로써. 그런데 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저의 표정과 저의 손과 그걸 보면서 단원들이 정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단원들이 어떤 타이밍에 저를 봐야 하는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다음에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크게 연주를 해야 된다면 나는 작게 연주할 때도 있고 쉬는 부분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원들이 다 습득이 됐고 너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서 그게 5년간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그런 제가 지시를 하거나 지도를 할 때 그거를 단원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보호자님들도 그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서포트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단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게 한우리홀에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명동성당에서도 우리 공연할 때 들었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깜짝 놀라고 한 곡 한 곡 연주할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단원 우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휘자님 잘 맞습니까? 잘 따라하게 됩니까?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원분들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플루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다들 플루시 연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임소울 단원부터? 초등학교 반가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되신 것 같아요? 5년? 5년? 10년? 그리고 또? 저는 7년 됐어요. 7년. 네. 저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예은 단원이고요. 또 남예은 단원. 1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오케스트라로 5년이 됐는데. 아. 그러니까 플루트를 처음 배운 게.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루트 오늘 이제 연주를 멋지게 또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플루트 세 분만 먼저 연주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분 먼저 연주 들려주실 거군요. 오늘 처음으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까요? 저는 고장난 시계랑 마법의 성, 백조의 호수입니다. 음. 그렇군요. 또 우리 이예설, 이예은 단원은요? 저는 All of until. All of until the end of time.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남예은 단원은 아까 말씀하신 거고 우리 임솔 단원도 이제 All of until the end of time 이렇게 또 연주를 하시겠네요. 피아노를 우리 지휘자 전성영 선생님이 해주시는군요. 네. 네. 피아노도 예전에 전공하셨죠? 네. 저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주셨네요? 아.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Morin MacGurvon, Morning After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이 Morin MacGurvon이 여기서 이제 여성 파트를 원래 불렀고 All of until the end of time의 남성 역할은 플라시도 도민고의 테너가 맡아서 너무나 그냥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Perhaps Love에 이어서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 이 All of until the end of time 결혼식 축가로도 정말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곡이잖아요. 이 곡을 퍼스트 플룻의 이예은, 세컨 플룻의 임솔 그리고 피아노의 우리 전성영 지휘자님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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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이 영원한 사랑의 노래 퍼스트 플루트의 이에은 세컨드 플루트의 임솔 피아노의 전소영 이렇게 세 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 느껴졌어요 자 근데 이 오케스트라의 여러분이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한 번씩 말씀 주시겠어요? 누구부터 말씀할까요? 이혜은 단어부터?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다가 어느 날 아는 분의 소개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남예은 단어는요? 연주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의 들어오게 됐어요? 와 그렇구나 임솔 단어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셔서 여기 지원하게 됐어요 아 훌륭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또 플루트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는 지금 이혜은 단언의 어머니 우리 김미선 이 시도 나와 계시는데요 자 이혜은 단어는 어떻게 처음 이 플루트이라는 악기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가면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시켜줬었는데 꽤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좀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그랬나요? 노래는 잘 모르겠고요 부는 거를 좋아했어요 리코더 리코더 같은 거를 잘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좋아해서 좋아하고 열심히 하니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혜은 단언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늘이 오케스트라에 입단 처음 했을 때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저같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기를 전공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했으니까 그걸 살려가지고 직업 연주자가 돼서 뭐 월급을 받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기쁘고 감사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오케스트라 단언으로 활동하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어머님 얘기도 좀 들러 네 약간 좀 소심한 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동료들이랑 우애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재미있게 다녀오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이혜은 단언도 어떻게 좀 본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하고 오케스트라 들어간 후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성도 좋아진 것 같고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잘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도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그런 모습이 딱 느껴지실 텐데요 2부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 팀장님 그 한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원 선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한우리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전 단원이 기업에 소속이 된 정식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오디션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함께 오디션을 보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주 처음 보는 악보를 보면서 초견도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원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저희 오케스트라의 음색이나 스타일과 이 지원자의 스타일이 잘 어우러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해서 저희 지휘자님 그리고 저희 기업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스트라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혼자 연주는 굉장히 잘하지만 남의 연주를 들으면서 연주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원일까 에 대한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님이 거기에 동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저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선발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 TO를 점점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저희가 다중에는 정말 심포니 오케스트라 까지도 갈 수 있도록 기대가 큽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원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곳이 하늘의 정보문화센터인가요 서초동에 있는 네 맞습니다 저희 서초그립 하늘의 정보문화센터는 문화예술에 특화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요 센터 내에 저희 한우리홀이라고 해서 공연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지하 1층에 저희 음악창작소라고 해서 연주 연습이 필요하거나 노래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 그 창작소를 대관해서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원들이 센터 내에서 합주연습 앙상물연습 개인연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국립오페라단의 소개로 서초그립 하늘의 정보문화센터에서 오페라 강연을 한 번 했잖아요 사랑의 명령을 했는데 그때 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발달장애 분들도 오시지만 또 가족들 같이 오셔가지고 즐기고 재밌어하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는 걸 보고 정말 이 교육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참 정말 감격하고 뿌듯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매번 이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걸 준비를 어떻게 다 충족하게 이렇게 하실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이 일단은 문화예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행동이라든지 갑자기 공연 중간에 큰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공연 관람 시설에 가서서 이런 문화예술을 같이 즐기기에는 다소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히나 다들 많이 아시는 좋은 공연장들도 휠체어석은 정말 맨 뒷자리에 있는다든지 그래서 관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그런 분들도 멀리 가지 않고도 좀 이런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반이 돼서 저희가 월 2회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갤러리 활에서 이제 작은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6번 정도 저희가 특별 공연 지난번에 오셨던 그런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뉴욕 같은 데는 제가 이제 콘서트홀에 가보면 그 휠체어석이 제일 앞쪽에 이렇게 옆에 같이 볼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거를 의식이나 개선을 좀 해서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디션 현장 또 다른 오케스트라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지 우리 전서영 감독님께 또 여쭤보고 싶네요 이런 질문은 제가 종종 받았던 질문인데 다른 오케스트라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조금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딱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굳이 하나를 제가 꼽자면 아직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기군이 조금 한정돼 있다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똑같이 연주복을 입고 와요 저희 오디션 때 보면 음악하는 분들은 다 검은색 입고 정장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악기 준비를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을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려고 애쓰려는 그 모습이 보이고 이제 끝나면 저도 항상 그런데 아쉬움이 남잖아요 한 번 더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오디션 지원자분들도 그런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혀 다른 오케스트라나 다른 비장애 연주자분들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지휘자님의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아주 훌륭하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이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 압니다 이번에 들려줄 곡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들려 드릴 곡은 고장난 시계라는 곡이고 역시 플루트 듀엣과 제가 반주를 해가지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은 리로이 앤더슨이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작곡을 한 곡이에요 보스턴 팝 오케스트라에서 개권주의를 맡았을 때 우리가 늘 알던 곡들 말고 새로운 곡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짧은 시간에 작곡을 한 곡인데 고장난 시계는 시계 소리를 모방하여서 작곡을 해서 똑딱 똑딱 이런 느낌도 있는데 고장난 시계잖아요 갑자기 박자가 엇박으로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 제목이 싱코페이티드 클락이기 때문에 싱코페이션이라는 단어는 음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엇박 당김음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고장난 시계고 시계가 제대로 가다가 고장이 났다가 다시 제대로 가다가 그래서 그런 소리를 모방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연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멋진 연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장난 시계 퍼스트 플루트의 남혜은 세컨 플루트의 임솔 피아노의 전서영 우리 주의자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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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플루트의 남예은, 세컨드 플루트의 임소울, 그리고 피아노의 우리 전소영 지휘자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저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해요. 그렇군요. 저는 하루에 짧게 하면 2, 3시간 하고요. 많이 하면 4, 5시간. 그렇게 말이에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우리 임솔 담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짧게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많이 하면 4, 5시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오케스트라다운들 또 따로따로 연습하는데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은 얼마 되는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전체 합주 연습은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명동 대성당 공연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제가 추가 연습을 해가지고 주 3일, 많으면 주 4일인데 그래서 합주 연습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합주 시간에는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 동선 연습, 무대에 인사할 때 혹시나 제가 나갔는데 단원들은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종 연습에는 그런 부분도 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나가도 단원들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동선 연습도 다 체크해가지고. 동선 연습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폼이 있어야 되고 막 중구 난방으로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연습할 때 또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단원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합주 연습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합주 연습할 때. 없어요. 없어요. 남희애은 단원들. 저는 박자도 그렇고 손가락을 빨리 움직일 때가 힘들어요. 빠른 그 파티즈 할 때. 임솔단은 어떻습니까? 저도 합주할 때 힘들었던 건 리듬하고 박자 헤맬 때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쉽지 않은 그런 음악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단원들이 연주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었을까요?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는 다음부터 이해해볼까요?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를 좋아했어요. 정말 영원한 고전. 그렇죠? 그 좋아한, 왜 좋아했을까요? 멜로디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단조롭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해보니까 영화처럼 장면이 바뀌는 느낌도 나고 활발한 느낌이 신나가지고. 정말 신나는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곡이고요. 또 우리 남예은 단어는 어떤 곡이 좋았습니까? 저는 오블라디 오블라다가 좋았어요. 오, 비틀즈의 곡. 이야, 오블라디 블라다. 오, 재밌죠? 네. 신나고. 알겠습니다. 임솔단은요? 투사의 노래요. 투사의 노래? 네. 이야, 노래, 노래. 우리 최윤성 아리톤 너무 잘하셨잖아요. 네, 네. 조금 있다가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임솔단은의 활약하는 모습도 볼게요.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다 다른 곡들 하나씩 말씀해 주셔서 더 다채롭고 좋네요. 개성이 있어서. 공연이 엄청 많은데, 근데 공연할 때 떨리진 않아요? 우리 임솔단은? 어떻습니까? 떨리긴 해요. 떨리긴 해요? 네. 떨리고 어떻게, 연주 들어가면 안 떨리네요, 그 다음에? 명상하면은. 명상하면 괜찮아요? 네. 와, 대단하다. 그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우리 남예은단은 어떻습니까? 떨려요? 저 같이 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할 때가 그래요. 아, 그렇죠. 오늘도 좀 떨리겠네요, 그렇죠? 둘이서 같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운단은 안 떨리나요? 저는 같이 할 땐 괜찮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때도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같이 하다가 한 명으로 딱 줄거나 두 명이 하게 되면 갑자기 어? 내 옆에 아무도 없네. 여기서 나보자 다 해야 되네.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리기도 할 것 같은데 잘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소영 지휘자님. 하늘이 오케스트라로도 활동하는 동시에 오케스트라 안에 또 앙상블도 있습니까? 네, 앙상블도 있습니다, 저희는. 플루트 앙상블 외에 또 어떤 앙상블이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다들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그래서 인원수의 제한이 있고 그럴 때 극복을 해야 되니까 앙상블을 조금 하면 연습도 좋고 공연할 때도 부담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겠다 해서 플루트 앙상블, 클라리넷 앙상블, 금관 앙상블을 쪼개서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무대가, 큰 무대는 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고 작은 곳에서도 저희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럴 때는 플루트 앙상블이나 클라리넷, 금관 앙상블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공연을 해가지고 앙상블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앙상블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오케스트라 내에서. 메릴린필이나 빈필도 나중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오케스트라의 전체적인 화합이나 하모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오는 장점이 있고 서로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다가 또 같이 맞추면 더 재미있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법의 성. 이 곡을 함께 김광진 씨가 불렀던 곡이죠. 마법의 성을 들어볼 텐데 퍼스트 플루트의 남예은, 세컨드 플루트의 이예은 이렇게 스위치를 해보겠고요. 피아노의 전서영, 우리 지휘자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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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지자님께 또 공연 중에서 재미있던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호흡이 잘 맞아져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공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걸 못해서 제가 몸과 눈과 얼굴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 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제 얼굴을 찍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에 뜨면 그때는 단원들은 다 잘하는데 스크린에 비친 제 모습 때문에 제가 놀라가지고 진땀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경직이 된 채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진땀이 나는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단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휘자님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을 꼭 많이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올라갔는데 어떤 단원이 공연 내내 저만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도 그 단원과 눈이 마주치고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연주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곡을 다 외울 만큼 연습을 했구나. 그게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관객을 몇백 명 앞에 두고 연주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감동스러웠고 너무 저는 황당하기도 하면서 볼 때마다 눈이 마주치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담나는 경험이었군요. 네. 다 둘 다. 지휘자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네. 어려운 직업인데. 카메라가 왔을 때? 네. 그런데 또 저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뒤에서도 느껴져요. 그게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제가 지휘를 하면 관객의 몰입도가 제 등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객에 집중하고 있다가 느껴지면 저도 정말 좋은데 이제 힘들 때는 약간 야외 공연이나 이럴 때는 시끄럽잖아요. 산만한 게. 산만한 게 느끼지잖아요. 이렇게 뒤로. 네. 그러면 힘들고 단원들도 이제 조금 어려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 뒤돌아보면 안 됩니까? 시작을 하면 안 되죠. 맞아. 맞아. 안 되죠. 예전에 그 바보 야르비가 이제 지휘를 했어요. 프랑크풀트 오케스트라인데 중요한 순간에 예수연단 객석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린 거예요. 울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휘가 다 찌찌찌찌. 그게 너무 사람들이 재밌어서 박자를 맞춰서 딱 쳐다봐주는데 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재미있게. 그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그런 것도 참 유머러스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보시면. 네. 저도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네. 시도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선 어머님 이혜은 단원의 어머님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애들 특성상 어머니들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딸은 혼자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끔 연주 때마다 만나면 다 반갑고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도 아까 뭐 좀 공연에서 재밌... 지휘자님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아닌 무대 뒤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세팅을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저희 이번에 명동성당에서 연주를 할 때 이 성당은 일반 공연장이랑 또 다르게 공연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없고 무대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그 성당의 앞부분에 명동성당 대성전 앞부분에 있는 의자 11줄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명동성당 측에서 아시다시피 명동성당은 거의 대한민국 가톨릭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의자 하나하나가 그냥 일반 의자가 아니라 거의 문화 유물의 문화재 수준의 의자들이다 보니 이게 저희가 자칫해서 이 의자가 상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잘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겠습니다 했는데 명동성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의자가 8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예요. 그래서 8명이 붙어야 그 의자 하나를 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의자를 들고 이게 또 문화재다 보니 정말 이렇게 질질 끌 수 없어서 정말 진땀을 흘리며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닥도 플로우드 문화재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진땀.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단원분들 물어보고 싶은데요. 꼭 한번 사보고 싶은 무대가 있을까요? 우리 예은 단원부터. 저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콘서트홀이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기는. 가장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장이고. 그리고 남예은 단원은요? 저는 바티칸 성당에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완전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좋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명동성당에서 한번 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바티칸 대성당에 가서 이렇게 성베드로 성당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임솔단원은요? 롯데콘서트홀이요. 롯데콘서트홀 네. 여기도 뭐 정말 쌍벽을 이루는 인솔연당과 좋은 콘서트홀이고 어쿠스틱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공연이 될 것 같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또 예은 단원부터.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과 하나 되는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미 들려줬어요 오늘. 좋은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저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요새 좀 추워지셨는데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남녀는 단어는요? 저는 감동받게 하는 연주. 좋습니다. 한마디씩 하는데도 아직 딱 이렇게 무게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임솔단원은요? 저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따뜻해지면서 또 편안해졌어요. 연주 잘해서. 염소선의 연주 2부 들으시는 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꿈, 바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임솔단원부터. 저는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또 우리 남위원단원. 어떤 나의 꿈, 바람 이런 게 있을까요? 파티칸 성당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군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원단원은요? 저는 음악이랑 하나가 돼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너무 좋은 말씀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플루당상블이 이렇게 세 분만 원래 하시나요? 어떤가요? 저희 플루당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현재 세 명이 있어서 제가 듀엣도 하고 트리오로도 하고 있고요. 현재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 플루당원이 더 들어오면 더 인원 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플루파티 세 명인 거죠? 좋습니다. 오늘 다 전 플루티스가 다 출연했네요. 아주 멋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소영 지휘자님. 지휘자로서 정말 하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사회에도 좋고 평화방송에 말씀하셔도 좋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좋고.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은 음악회에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일범 사회자님 덕분에 훨씬 더 빛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관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무대에서 지휘만 할 수 있게 그 모든 업무를 다 봐주시고 계시고 의자를 아까 옮기는 과정도 진땀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자 나르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몸이. 그리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제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다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무대에서 박수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력인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있고 그리고 제가 합주 시간에 한우리 홀에 들어갈 때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요. 단원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그리고 연습하는 열정에 제가 더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원들이랑 가장 무대에서 가까이에 있는데 연주가 끝나고 이제 무대 인사를 하면 제가 단원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너무 기뻐해요. 그 얼굴이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웃는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를 저는 너무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서 우리 관객분들의 박수와 환호와 응원이 정말 우리 단원들에게 힘이 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서 이 단체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단체로 저는 남기를 희망하고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카톨릭 방송과 저희의 이런 바람들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출연하신 거 그리고 또 명도성당 음악회를 계기로 하늘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발달장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도울 수 있고 함께 더 멋진 음악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의자님 또 팀장님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단원들도 너무 말씀도 잘해 주시고 연주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다 안 끝났어요. 한 곡이 더 남았어요. 자 오늘을 이 마지막으로 연주해 주실 곡이 댄스업터 리틀스완 이 백조우스에 나오는 곡인가요? 네네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이제 저희가 시즌이 이제 또 겨울이면 그렇죠. 생각이 나는 게 발레음악. 네네네. 발레음악에는 우리가 차이콥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서도 뭐 백조의 호수는 누구나 알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선택한 곡은 작은 백조들의 춤이라는 곡인데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빼 붐빠빠빠빠빠 붐빠빠빠빠빠빠빠 이제 베이스가 이제 첼로랑 나오고 오보에가 연주를 하는데. 박순이 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편곡을 해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아름다운 플루 소리로 감동을 선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Dance of the Little Swan,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함께 연주해 주십니다. 퍼스트 플루트의 임소울, 세컨 플루트의 이혜은, 터드 플루트의 남혜은이 함께 하겠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또 즐거운 2부 또 기대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2부 기대하시죠? 어떻게 내가 연주했는지 궁금하죠? 네. 좋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우리 세 분 단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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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머님과 팀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지휘자님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세 분 우리 임소울, 이혜은, 남혜은 단원들의 어떤 멋진 잔치를 즐겁게 이거 정말 약간 아주 시리어스한 진지한 발레 중에서 갑자기 웃기는 장면이잖아요. 코믹한 이 장면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또 재밌게 해 주실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3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